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 그만 봐라 오늘은 제가 너도 유튜브 찍는다고 했지 오늘은 생존을 해볼거에요 일단 여러분이 보여줬는지 안보여는지 댓글 같이 찍으니까 정신없다 그치 저는 오늘 스카이블러로 할거에요 여러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 나 근데 관객 기분이 있어 저는 관객 기운이 있습니다 전 없어요 전 없어요 화면 이제 스카이블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랑 지이 숨기기 빼면은 오 뭐야 뭐야 전 이 생존이 좋아요 제일 야 규리야 근데 너만 유튜브 찍을 때도 그렇고 계속 떠보네 난 맨날 떠들어 괜찮아 엘리야 근데 이런게 센치는 난 계속 계속 그러는데 난 계속 계속 그러는데 소리 팍 줄였는데 소리 팍 줄인 사람한테 잘 들리라고 내가 완전 안좋아 난 길을 연결해도 치고 없고 동굴같은것도 없고 그냥 캐야돼 캐서가야돼? 응 난 몰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어서 가야돼 야 나 봐봐 나 지금 이렇게 나있잖아 제작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해놨어 난 엄마 어 안돼 닭이다 닭은 죽어야 하는 법 닭아 꺼꺼야 오케이 죽음 설마 지원이 지원이의 닭은 아니겠지 야 나 다이아몬드 짱많아 어 야 나 다이아몬드 짱많아 아니네 뭐야 깜짝마라네 야 나 다이아몬드 짱많아 그래 내 지원이 집을 계속 만들거에요 이건 지원이 집인데 지원이 왠지 왜 지원이 집이 더 큰거 같지 내가 내가 더 만들 더 만들 야 야 너 그거 알았니 응 연료로 활이 된다니까 응 연료 활 당연하지 나무잖아 나무니까 내가 다일지도 몰랐다 내가 지금 활에 하염 붙어있거든 화염 화염까지 어 근데 이게 하염 붙은거를 지붕집에 나무집에다 쏘면 불이 붙을까 그럴까 안 묻네 나무한테는 붙지 않을까 붙으면 재밌을거같은데 그치 붙으면 망하는거야 난 붙으면은 연기만 나고 아무것도 느껴봐 야 위에 위에서 불 나는거 아니야 야 불 나면 타면 소리가 들렸겠지 아 그렇구나 야 나 배고픔 한개도 안나라 야 근데 나 위에 탈리가 없어 위에 돌지붕이거든 지붕 응 탈리가 없어 일단 저도 영상으로 넘어가요 제가 이거 할 때 제가 내려가서 용암을 배견했어요 용암 그처에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왜 용암 금창에 다이아몬드가 없었다고? 응 아냐 없을수도 있어 빨라다 죽는다 죽는다 왜그래 아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 자 얼른 너무 지금 굉장히 무서워 지금 이쪽 뒤에 용암이 흐르고 있어요 저쪽에 물이 있다는거야 왔다 잠깐만 없을수도 있었는데 진짜로 내가 없을수도 있다니까 히압 오케이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이게 없을수도 있다니까 앗 뜨거 살았다 잠깐만 잠깐만 나 햇볼을 안 가져갔네 오마이갓 혼나를 생각할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살려줘 살려줘 불 불야? 아 불 붙었어 용암에 가까이 댔다가 아니 내 화살에서 아 아니 안 붙었네 안 붙었네 이거 안 붙어있는거 없는데 용암에 하면 무조건 붙어서 들어가거든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뭐야 왜 천국가 아 내꺼거든 나 비와 지금 비와 잠깐만 나 굴좋 볼게요 내 게임에서 비가 가고 있어 그래서 천국 지금 봐요 난 여기 여기는 내가 직접 봤어 야 너 그거 아냐 뭐가 야 나 있잖아 언제 한번 엔더스레곤 소환하고 싶어가지고 엔더웨어 꺼내가지고 클릭했거든 근데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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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니가 싫은가봐 아 니가 싫은가봐 아 싫어 아니 근데 이거 원래 클릭하면 도망가게 돼있어 자 진짜잉 가자 가자 오케이 어디 보자 여기서 낚시하면 될거 같은데 실이 없단 말이야 열어버려 열어버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좀 됐어 난 한 12분이나 14분까지 가능한다 난 이거 진짜 영상이 아니고 난 그냥 이거 맛보기야 맛보기야? 나 5분밖에 안했어 지금 나도 5분밖에 안했어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맛보기 지원이한테 선물을 줘야겠어 난 맨날 이거 찍기 전에 맛보기를 해 맛보기를 해? 그래? 그냥 영상을 살게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원이한테 미리미리 선물을 주고 튀어 튀겠습니다 튀겠습니다 얘하고 만나고 싶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진짜 짜증나네요 완전 그치? 난 못나고 싶어 나 엉덩이가 아프 일단은 양고기 14개 있어 야 이 친구 나잖아 이게 너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얼마나 좋을까 아 잠깐만 이 두개 야 나 석산 64개나 있어 어디? 진짜 야 딱 64개나 딱 딱 딱 아니야 넘어서 횃불 만들었어 사실 이거 크리에이터 무릎 꺼낸 거야 자야지 야 나 있잖아 여기 이런 거 있어 이거는 그 스카이블럭이고 이거는 엑스런거 점프 이거는 파크로브 나 엑스런거 점프 이 영어들은 누구였지? 아 영어는 그냥 맵이 그거잖아 그냥 맵 그 맵? 그냥 맵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? 한 번만이야 그 이걸로 이걸로 한거 도시도시도 이거 아니야? 이렇게 한거? 아니 그거 아니거든 바보야 잠깐만 여기가 내가 말했던 노래방이야 이거 혼자서 오죽한거야 진짜요? 전부 다 혼자서 여기 그 시드 손 샀어 솜사탕 다른 적들 심하여 나만 봐봐 주세요 저는 문자로 개어풀인 썸봐요 왔잔 낙기를 한자리 비어 주세요 저는 나는 이봐서 섹시 저리 봐도 섹시 왔잔 좋아 남좋아 요즘에 정말 어떡해요 너 우린 커플 완벽해요 우리 나의 나에게 키스해줘요 바스타 고배대 고배 이마트 내 가슴 떨려 아 잠깐만 여기 왜 물이 있지? 여기는 반대쪽 굴입니다 마을이다 NPC 마을이다 네 어디 어디 이거 내 집이야 아 나 근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말한거야 석탄이다 내가 석탄 사랑해 내가 언제 아 그냥 모두에서 야생하려고 했는데 NPC마을 이라고 그 내 어디 이름 찾거든 그렇게 근데 나 NPC마을에서 소환됐다 응? NPC마을이라고 치니까 알려줘요 NPC마을에서 소환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비밀의 방 잠시만 쉬고 싶어도 두근거리는걸 한걸음 두걸음 함께했던 나를 기억해 소멸 비싼 멋지적할게 준비되니 그러지 우리 꿈을 둘이 슬픈 바람을 슬픈 바람을 슬픈 바람을 나 여기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는거야 공에는 늘고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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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엄청 했어? 나도 너 왔다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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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수 그렸을 그럼 빠잉